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18명의 고등학생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이유로 공저자에 올랐는가? PD수첩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공동 취재에 나섭니다. 단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 교신저자의 성과 소속 단과대학 이름뿐 대부분의 정보를 삭제한 비밀스러운 문건이었습니다.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조사한 논문 알려주고 거기서 연구 부정 판정받은 논문 알려달라 했는데 모두 다 비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나마 받아낸 게 논문명까지는 못 알려주겠는데 전월, 그 논문이 게재된 전월명은 알려주겠다 해서 서울대 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월명까지는 받아낸 상황입니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만들기 위해 교수 사회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 작은 단서를 실 말이로 당사자를 찾아가는 어려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유명 대학 교수들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자신의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른바 입시 스펙 부풀리기를 해왔다는 게 언론을 통해 무더기로 폭로됐습니다. 여론이 약화되자 당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고 약 5년 만이죠. 올해 4월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모두 1033건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각 대학 연구윤리팀에 부당 저자 여부를 조사하게 한 결과 전국적으로 96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고등학생 82명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PD첩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문건인데요. 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은 총 64건. 그중 22건의 논문에 오른 18명의 고등학생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누구일까요? 학생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려요. 제가 원래 의과대학 들어간 전형 자체가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한 명 뽑는 전형이었습니다. 약간 좀 연구활동 많이 하고 의과학적으로는 어떻게든 운이 좋게 뽑힌 거죠. 16대 1로. 과학계의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던 창협군. 고등학생 시절 국제적인 학술주의 논문을 잇따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학고 1학년생이었던 2007년, 현두통 관련 논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한 달 뒤 신경 관련 논문에 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2008년에는 헌틴턴병 관련 논문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같은 해의 제1저자로 신경세포 관련 논문까지 총 4편의 논문에 참여했습니다. 창협군은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 이어 대한민국 인재상도 수상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 성과와 재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거쳐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창협군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의 교신저자, 즉 프로젝트 책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들의 교신저자인 서울대 의대 김모 교수는 다름 아닌 창협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총괄 책임자는 교신저자, 교신저자가 공저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해 1, 2, 3저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논문의 실질적으로,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는가. 학문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켰거나 더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 중 미성년 공저자가 이름을 올린 논문은 64건.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부당 공저자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서울대 연구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피조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증빙을 다 봅니다. 연구노트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구실 출입 기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증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참여하게 된 계기, 주관적인 여러 정황까지 모두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창협군이 공저자에 오른 논문 3편에 대해 부당 공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협군이 실험을 보조한 것일 뿐 공저자에 오를 정도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SSI급 논문을 3편을 썼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3편이 모두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던 논문인 거죠. 그 3편의 교신 저자는 아버지, 서울대 의대의 아버지였던 거죠. 연구 기여도가 떨어지는데도 논문 3편에 아들의 공저자를 올린 아버지, 서울대 의대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주세요. 진실성위원회에서 경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네, 네.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과에서 먼저 물어봤어요. 행복과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 도중 김 교수 측 변호인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창협군의 논문 4편 중 3편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논문을 대학 입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희 양은 고등학생 때 두 차례 서울대 교수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뇨병 줄을 연구한 논문과 제2형 당뇨병 줄을 연구한 논문에 각각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희 양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 저자는 서울대 수의학과 윤모 교수입니다. 지희 양과는 무슨 관계였을까? 교수님 교수님 학생이 면역염수 그 방을 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시험에 가가지고 면역염수 하다가 그 학생이 있는 때 아마 몇 개 한번 해봐라 장난처럼 했던 것 같아. 나중에 논문 쓰면서 저자문제 때문에 환 교수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뭐 있냐고 했더니 사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서 기회를 했으면 그럼 넣어줘야지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거예요 사실은. 지희 양이 공조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조자인 황 모 교수가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황 교수는 지희 양이 실제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실험실에 와가지고 인턴을 했는데 만약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논문을 내는데 논문에 만약에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논문에 왜 이름이 안 들어갔냐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서울대의 결정문에는 지희 양이 서울대 모 교수의 자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드러난 지희 양의 아버지는 수의과대학 채모 교수, 채 교수는 교신조자인 황 모 교수의 학부 시절 지도 교수였습니다. 결국 수의과대학 채모 교수가 제자인 황 모 교수에게 딸 지희 양을 소개했고 황 교수가 윤모 교수에게 지희 양을 소개한 끝에 지희 양이 두 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과대학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자녀에게 논문의 제2공저자라는 스펙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해 딸 지희 양을 논문의 공저자로 만들어준 채 교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지희 양은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한 역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고 이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지희 양을 부당공저자로 판정했습니다.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가 지희 양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기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 서울대는 윤모 교수는 경미, 황모 교수는 중대, 채모 교수도 중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빠 찬스의 후배까지 끌어들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유나 양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했습니다. 유나 양은 고3 때 비브리오균 관련 논문의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배 예지 양도 같은 논문의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의 총책임자인 교신저자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강모 교수. 강 교수는 유나 양의 아버지 채모 교수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료입니다. 유나 양의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연구는 아버지 채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최 교수의 이름은 빠지고 대신 동료인 강모 교수가 교신저자에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연구를 진행을 지도를 하셨잖아요. 한 분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상의를 했죠. 저자에 교수님의 이름은 올라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빠가 딸을 지도교수를 했다, 공동교사를 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한국 사회가 유나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딸이 같은 논문에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이. 알려질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진을 하셨던 거네요. 인진을 했죠. 그러니까 빠졌죠. 딸 유나양뿐만 아니라 딸의 후배인 예지양까지 공조자로 넣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이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또 걔가 계속 X마랐어요. 우리도 X마랐고. 집도 비슷한 게 출퇴감도 비슷한 게. 같이 라이드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라이드도 하면서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계속 같은 이과고 하니까 그냥 거짓하게 된 거죠.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은 하지 못했죠, 당시에. 윤화양과 예지양은 한국미생물학회가 주최한 학술 대회에서 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발표해 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 유나양의 아버지 최 교수는 한국미생물학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최 교수의 딸 유나양은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뒤 고려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윤화양의 후배인 예지양은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윤화양과 예지양이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가 실제로 두 학생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두 학생의 기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 학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별로 해드릴 말이 없는데요. 네, 실제 그러면 실험이나 연구에 참여를 하신 건 맞나요? 가봐야 돼가지고 끌을게요. 선생님, 이거 확인만 좀 해주시면. 서울대는 교신저자 강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고 최 교수의 위반 정도는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마 찬스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혜지양은 고2 때 눈질병 관련 논문의 제8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서울대 의대 김모 교수였습니다. 김모 교수는 혜지양과 어떤 관계이기에 고등학생을 공조자에 올려줬을까. 교신저자 김모 교수를 만났습니다. 동료 교수의 이런 뭐 소개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나요? 그거는 정확히 기억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때 아무튼 학생이 연락을 했던 걸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무튼 연락을 제가 받았고 본인이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참여시켰던 거기 때문에. 교신저자 김 교수의 서울대 의대 동료 교수 중 황 모 교수가 있습니다. 혜지양의 어머니입니다. 혜지양의 어머니 황 교수와 교신저자 김 교수는 책을 같이 쓰는 등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교신저자 김모 교수는 동료 교수의 딸을 논문의 공조자로 올려줬던 것입니다. 동료 교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참여시켰어요? 나중에 아마 제가 알았고 그거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기술을 하기는 제가 이제 그 뭐 연구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혜지양이 부당 공조자라고 판정했습니다. 김 교수가 원데이터가 담긴 혜지의 연구 노트나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고 혜지는 단순 데이터 수집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조자로 인정할 만한 기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교신저자 김모 교수와 혜지양의 어머니 황 모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혜지양은 개명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어머니가 안과의사로 근무하는 서울대병원과 아버지가 안과의사로 근무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뒤 현재 안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과의사고 안과교수면 안과동료 안과교수 논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서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그럼 난 안과 쪽에 스펙을 쌓았으니까 나도 안과의사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런 어떤 직업적 되물림이 되게 쉬울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서울대가 부당저자로 판정한 22건 논문의 교신저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이들은 부당공저자로 판정받은 18명의 고등학생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희 PD수척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취재를 해본 결과 교신저자 본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지인의 자녀는 역시 4건, 동료 교수의 자녀는 5건,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취재 결과는 대학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려면 혈연이든 인맥이든 이른바 부모 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학계에도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서울대는 법령으로 연구 윤리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지침까지 어기고 미성년 고등학생을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 왜 이런 위험한 일탈을 한 것일까요? 고등학생들의 논문 열풍은 2007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대치동에서 입식 컨설팅을 했던 조장훈 작가. 논문 열풍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입학 사정관제의 지나친 빠른 도입 이후에 의대나 서영고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발생한 과도한 스펙 경쟁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SCI급 논문 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스펙이 합격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알려지면서 기여도가 없는 고등학생을 논문의 주요 저자로 등재하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지식 컨텐츠 전문가 강태영 씨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발표한 고등학생 공죄자들을 조사했더니 고등학교 때 논문을 한 편 쓴 뒤로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 67%나 됐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자율고와 외고 학생들의 경우 입학 사정관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가 증가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논문 실적 기재 금지를 발표한 2014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논문을 입시 전략용으로 악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근거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시점 이후에 급락하는 패턴이 없어야 되는데 정책 발표 전까지는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정책 시점부터 급락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증거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논문을 한 번밖에 안 쓴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는 논문의 이름을 올리려는 고등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가 공조자로 오른 논문은 총 1033건.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저 논문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가 받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주죠. 완전히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상류층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녀의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겠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공조자로 판정한 고등학생은 총 18명. 이들은 의과대학 등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18명의 부당공조자 중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단 2명분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에서 개복제를 담당했던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 본인이 교신 저자를 맡은 복제 관련 논문에 아들 민우 군을 제2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민우 군은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뒤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민우 군을 부당공조자로 판정했습니다. 공조자들의 연구노트가 제출되지 않았고 민우 군이 단순한 실험 보조를 넘어 저자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우 군이 부당공조자로 판명된 뒤 강원대는 민우 군의 수의학과 편입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논문 두 편의 공조자로 이름을 올린 뒤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받고 고려대 의대에 진학했던 지희양. 고려대는 지희양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학교 후배와 함께 논문 공조자에 오른 뒤 학술대회 대상까지 받았던 유나양. 한국미생물학교는 윤리위반을 이유로 유나양이 참여한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교신저자 강 교수가 저자 수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자를 수정해달라고요? 네. 그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간 논문에 대해서 철회를 결정을 했죠. 저자 수정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교신저자에게 우리가 논문을 철회하고자 하니. 이게 심각한 윤리부정이에요. 저희 규정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윤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윤나양이 공조자로 오른 논문이 철회됐지만 고려대는 윤나양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윤나양의 아버지 최 교수는 이번에 철회된 논문을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나양은 후배와 함께 미생물학회 학술 대회에 참가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출품해 대상을 받은 사실은. 대학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최근 한국미생물학회는 윤나양과 예지양의 대상을 취소했습니다. 제목이 똑같은 상태에서 내용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보면 그 초록이나 이 초록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 걸로 저희는 이해했거든요. 결국 한 시민단체가 윤나양과 아버지 최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의사랑 의대생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동안 학창 시절에서 많은 수많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거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의심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이제 저희가 탐사고로 셜록 측이랑 거기서 편입학 관련해서 이성전자 부정 논문에 대해서 정보를 좀 입수하게 돼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